오늘은 기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여러가지의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기적이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것이 내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열매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아예 기적을 기대도 못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는 내 삶에는 기적이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그 크리스찬 그 가정은 평생 기적이라는 간증이라는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건 너무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기적이라는 것이 안 일어날 수가 있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 믿으라라 그런데 너희가 이것도 못 믿겠다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차원에 사는 그런 사람 같은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으신 하나님인데요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지 4일이 됐대요 죽어서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역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부분이잖아요 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 남겨진 사람과의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 헤어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하면 슬픔 그 자체 아니겠어요 우리가 죽으면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삶의 시작인 줄 알지만 그걸 알면서도 먼저 떠나보내는 남아있는 사람은 만나지 못하는 그 슬픔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삶에는 그 이외의 다른 슬픔이라는 것들도 만나면서 살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죠 또 절망이라는 것을 만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슬픔을 예수님은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아멘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적 하나님이 죽은자를 살리신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죠 나사로우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는 두 여동생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마르타와 막내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지 이 세 남매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이 가정이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살리신 구주를 믿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세 남매가 집에 모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믿음의 이야기를 했어요 모이면 그 권세와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기도했다고 그러던 가운데 이 막내 동생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예요 얘가 자기 동네의 바리세인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감사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바리세인이 초청을 해놓고서도 예수님을 손님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하인이 그 집에 하인이 그 손님이 오면 발을 씻을 물을 주고 발을 씻겨주셨죠 그런데 이 바리세인이 예수님을 초청하고도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봤던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으로 가죠 그리고 자기가 평생 벌은 그래서 모은 값비싼 향류를 예수님 발에 다 부어요 물이 아니라 값비싼 향류를 부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은 그렇게 비싼 거를 거기다 쓰냐고 이런 인간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하다가 이 가정에 가서 밥도 함께 드시고 그랬어요 그 가정에서 함께 교재도 나누었다고 취기도 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적인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 남매는 가장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여자 동생이 여동생들이 빨리 사람을 부탁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상황을 알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죠 예수님은 우리 보고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 보고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친구紫 예수님은 우리 친구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 장수야 이런 관계 말이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르타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의 기적을 시작하는 바로 시작점이라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기적의 시작이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마사니 기적의 시작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네 마음을 다해서 네 목숨을 다해서 네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선녀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함께 거하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그런 영적인 기적들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의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그런 기적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적어도 이 나사로의 세 남매만큼의 그 사랑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냥 어떻게 예수님한테 뭘 좀 뜯어낼까 그냥 사랑하는 척하는 거 말고 진짜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말이죠 그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견딜 수 없는 감사로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그 영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멸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다 생명 다해서 목숨 다해서 사랑하십시다 우리의 뜻을 가지고 사랑하십시다 그런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첫 폭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 아는 거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 아는 거 이런 거 말고 아니 그냥 우리 뼛속까지 믿는 거 말이에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어가니까 사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마르타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동생들처럼 급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갈 때 이틀씩이나 지체하시면서 빨리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동생들을 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들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과는 참 다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오빠가 죽은 지 4일째가 됐어요 마르타가 이제서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죠 마르타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마리아는 울면서 집에서 있었고 마르타가 예수님을 처음에 딱 만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르타가 예수님을 처음에 딱 만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르타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르타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거나 죽지 않으면 뭐라고言いました까요 죽지 않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이러잖아요 혹시 여기 있지 臭았다고 내가 당신의兄弟가 죽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했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빨리 왔어 고추 주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나 있겠지 아니.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나 있겠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에이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통의 도를 옮겨라. 그의 잎을 잊지 못하십시오. 주체바구가 말하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에이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하냐? 주요! 주님은 사이로 됐습니다. 씨엄이 사이로 4일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래 그때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 큰 소리로 부르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무덤 안에 죽어있던 나사로가 살아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왔다고 했어요 사람들을 보면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어야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보면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하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이면 우리 가정에서 무슨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모이면 우리 가정에서 무슨 얘기해요 아 예수님 말씀 얘기하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그래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요 예? 네? 그럼どうなんですか?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진짜 아 사람들이요 정말 돈 돈 돈 돈 돈 돈 먹고 사는 것만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은 돈이 최고니까 당연히 돈 돈 돈 돈 하고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집에서 은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눈 것이 아니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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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주가 믿는 사람들도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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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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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 언제예요 그게? 그 홍집사님이 저쪽 가나가와 경에 살 때 이사했습니다 라고 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말해도 우리 홍집사님이 지금의 홍집사님이 아니에요 마징가젯트의 아슈라 백색처럼 한쪽은 예수님 한쪽은 세상 일부 이국이 사라졌어요 예배 끝난 다음엔 집들이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모였어요 상의 다리가 부러지더라고요 상을 막 차려버렸어요 그리고 홍집사님 친구분들이 기억이 오세요 홍사수씨의 유진たちが来서 먹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얘기 하나도 안해요 예수님의 얘기는 한다고 해요 돈 얘기만 해요 돈 얘기만 해요 돈 얘기만 해요 걔 그거 누구예요? 광원지? 어? 광원가 뭔가 하는 거 어? 광원가 뭔가 하는 거 어? 걔는 그냥 어떻게 입에서 입만 떨어져요 광호? 광호가 아니라 광호 어? 입만 떨어지면 돈 얘기만 해요 광호 같은 사람들은 글쎄을 아키면 돈 얘기만 해요 한 시간을 얘기하면 58분을 돈 얘기만 해요 1시간에 58분은 돈 얘기만 해요 먹고 사는 얘기만 해요 그리고 2분 정도가 홍집사님이 먹는 얘기만 해요 잊어버리잖아 그때 홍집사님 저에게 그랬어요 croat를 막 스톽이 죽었다가 식사가 다 끝났어요 콜라를 저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세상이.. 목사님, 식사 후에 콜라가 몸에 제일 좋아요. 이런 정신 상태에서 살았던 홍집사님이었어요. 그때 참 놀랐던 거, 어떻게 이렇게 돈 얘기만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스템이에요, 세상에. 그 시스템에 그냥 살게 되면 그냥 그 시스템에 흘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집에서 돈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 얘기는 안 하면서 돈 얘기는 하면서 사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믿음도 자라난다고요. 우리 부부는 믿음이 문제없는데 애들이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집에서 예수님의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집에서나 또 일태에서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면서 사십시다. 그래서家でも職場でも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모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모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혼자 듣고요 모이면 그러니 그 가정에 그 일터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 그 크리스찬의 인생에 기적도 간증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면서 사십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의심 없이 전폭적으로 믿으십시다 그럴 때 그럴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상식 안에서 믿는 것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 그거 가지고 그 안에서 믿는 것 나 성경 공부했다고 성경의 지식으로 믿는 것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방해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의 일하심을 일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 영원한 생명으로의 구원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고 한다면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십니다 둘째 의심 없이 전폭적으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믿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죽은 나서라가 4일째 됐는데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빨리 오시네 안 오시네 이런 것 상관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바르게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이 때 일하실 것을 확신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끝없이 응답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을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